안녕하세요 코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입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고요 그제 밤에 갑자기 컨펌 메일을 받아서 스케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백신을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생방송이 너무 아름답니다. 이것이 비밀과 한입. 개념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 이런땐? 검색ег사? 아.. 컨센트폼. 이미 안되면 안될지? 네. 계좌네? 혹시 정화통을 빼내면 정화통에 입력할지. 아아. 응. 나 지금 몇살이지? 응. 한국분 더 계시는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장금 너무 오랜만에 샀네요 마스크 껴가지고 몰랐죠? 아드님이 방콕하시면 촉촉하시겠다 우리도 갈나봐요 아 그래요? 장사 접으시고? 장사는 왜 이렇게 맡겨놓든가 아 근데 일부러가 많아 невероят력이 많아 2.3만 원 4.3만 원 2.5만 원 2.5만 원 1.5만 원 2.5만 원 2.5만 원 1.4만 원 2.5만 원 3.5만 원 전자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대한 편집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오리콩 하이 하루밤 에트럴 가리지면 오케 고생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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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님 오 확인 1, 2, 3, 4, 5, 5, 5, 5, 6, 5, 6, 7, 8, 9, 10 미끄레한 와 faith 이제 따라 보성한 그 마都어로 100g 바로 essa 매우ativa 요르거 해 배송 렌네 이럴 에 받으니 인도 렌네킹 신owe 전 이르 24일 24일 하늘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사랑해볼까요 정사랑 네 준비 시작 오전 오전 11시 15 35 이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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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번 하는지? 한 6시간? 6시간 지났는데 팔도 별로 그렇게 안 아프고 또 다른 이상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괜찮기 때문에 네, 밥을 먹으러 갑니다.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들어가시면 안 되셨다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지금 괜찮아. 그리고 화이자는 1차는 별로 안 아프대요. 화이자는 1차가 없으면 잘 먹겠습니다. 반찬이요. 양념 깻잎. 언니가 만들었다고 지금 먹어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리 오빠가 도착했대요. 벌써? 벌써요. 저번에 엄청 늦었거든, 시리 혼자. 정말요? 저번에 같이 3시간 3시 밥 먹는데 우리 도착하고 한 30분? 40분? 한참 뒤에 시리 와가지고 오늘은 일찍 왔대요. 오늘은. 얘만 깨줘.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이 시리. 안녕하세요. 아유 시리. 고개만 거야, 뭐해. 그냥 어떻게든. 유튜브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안녕하세요 예약하셨구나 네 부장님 예약하시고 네 이건 좀 다르게 Daddy 一直 안BLE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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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한 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이 주신 맛있는 고추장아찌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윤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조금? 조금? 오케이 다음 네 안녕하세요 이아령이라고 아령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가장 예쁜 서민주입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샘이고요 여기는 이세일주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수업하니까 더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안 켜니까 여러분 이해했어요? 컨질바이커? 여러분 카메라 켜세요? 한 명, 두 명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날 수업 때 여러분 기억나요? 공부했어요?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진짜 그걸 이렇게 해야돼 영상 찍고 누가 소위 몰래 걔들아 공부총에 공부총에 오늘 말하기 시험 쳤어요 말하기 시험을 쳤는데 시간 말하기 근데 시간이 한국어가 1시 1분이 아니잖아 1시 몇 분? 2시 몇 분인데 내가 분명히 가르쳤거든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러분 식일시 아니에요 1시 아니에요 1시 2시 3시 근데 오늘 시험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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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누구 타요? 3명?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영상 1시 2시 2시 음악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기사 2시 3시 물건 5시 3시 한국국토정보공사